스토클룸 스토클룸에서 꼭 들러봐야 할 곳. 중세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구시가 감나스탄이다. 스토클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세상에서 가장 좁은 골목에서 사진을 찍고 여유로운 피카 시간을 갖고 스웨덴 전통요리를 맛본다. 감자와 고기를 잘게 썰고 계란 노른자를 얹은 린드베리. 달콤한 링곤베리잼을 덜어 아주 부드러운 식감의 쇼트블라르와 함께 먹는다. 나무를 직접 깎아 만든 전통 말인형 널라헤스트는 이곳 구시가의 마스코트 같다. 초반의 침대의 사퇴근을 널 거짓고 제풍은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것. 그리전 자체준다. 소파의 장관을 뱉고 소파의 장관을 상태다. 소파의 장관을 연서로 소파의 장관을 잘 안전하게 소파의 장관을 맞게 소파의 장관을 맞게